5목 전 5목 전 5목 전 5목 전 5목 전 5목 전 7목 전 4목 전 근데 4목 전 이런 여기 사운드 터널 필요해? 잡으러 가자 여기 형이 하나 여기 집안에서 싸우러 뒤로 논다 들어간다 옥상인가? 옥상이다 옥상아 아빠 꽤 났어 뭐가 뭐야? 게임 끝 먹는 것마다 탕이 없냐고 탕 뭐 필요한데? 탕? 나 좀 줄 수 있어 탕 뭐 필요한데? 쉘 쉘 필요하다고? 얍 너 한국어 하는 거 맞아? 아니 영계국어 영계국어? 레전드네 그냥 쏘지마 상금 안 들어왔지? 얍 안 들어왔어 걔 늦게 내려와 그게 들어와야지 내가 컴퓨터를 사는데 송출령 컴퓨터를 사는데 피스키퍼 써라 이미 있습니다 탄도 있어 여기 아래에 싸운다 다운 맞다 나 끝 조심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갔다 간다 간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 있어 적은 뭐야 바로 죽는다 군투 끝으로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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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아래 타운 타운 타고 롯게 타 텐 좀 먹고 올게 밀어 적은 없네 들어가자 Ek 이리 와 총량 묻고 나와 저기있어 저기있어 왼쪽에 붙었어 혼자인가 본데 내 벽에 숨어있다 왼쪽 벽에 딱 붙어있다 여기? 안에 안에 하필 들어갈 때 나한테 걸려가지고 미안하다 셀 좀 챙겨가자 아 셀이 없구나 10개 있습니다 2개만 줘 총신 필요해? 오케 들어가자 이거 멀따야 엔딩이 여기네 맞나? 맞는거 같은데 여기 괴뻥 그치 여기 안 걸린 적이 없지 몇킬 했어? 1킬 개많이 했네 조회 1킬 1킬 2킬 3킬 2킬 1킬 2킬 1킬 2킬 1킬 얘 왜 혼자 하냐? 두 명 더 구해놨 어디? 그 전에 보였어 바로 아래 갑옷 깼고 갑옷 깼놨어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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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옷 깼고 베스트 맨다 멀리 쏜다 라이프라인 셰키즈를 요청할게 또 까놓는다 개머리판 나와라 쏘지마 엘스타 너무 좋은충이다 쏘지마 쏘지마 와이 들어가자 싸운다 쏘지마 나 아직도 노트가 없어 노트? 가보가 나나봐 올라가자 위에 있는거 같은데 잡았나? 위에 하나 지베이 숨실도 뺐고 위에 바라나 있었다 레이스 깜빡 깨놨어 레이스 깜빡 깨놨어 페아파 HP 1 페아파 쟤는거 HP 1이야 적들도 꽤 났어 오케이 괜찮아 지붕이 깨끗 얘 내려가잖아 저기 앞에 사운드 밑에 있는거 같아 여기 오른쪽 아래로 기차킹 됐어? 됐어 오케이 뒤쪽에도 하나 쏜 다른템이야 얘네 정리하자 오케이 지붕이 지붕이 깜빡게 났어 왼쪽에 지붕이 각이 안좋은데 수전 빠를게 레이스 깜빡게 났어 레이스 깜빡게 났어 괜찮죠 레이스 HP 1 오케이 지붕이 깜빡게 났어 오 나우 여기 흰 각 흰 각 피킹 한 대 때려놨어 피킹으로 피킹하는데 안한다 개머리판 찾아줘 어 그런건 없어요 왜죠 찾아줘 그건 희귀한 겁니다 가자 저기 중앙 위에 있었거든? 어딘지 알지? 네 내려갔다 안했어 거의 끝나가거든 갈래? 가끔 타고 근데 왜 자리정은다 안해 맞았어 이거 이거 한 명 파가 맞았거든 여기 뒤에는 막았어 깜빡으로 나와야돼 아 아 잘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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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크리프타고 다시 스피한다 보여? 아니 여기 안해 오케이 혼자인거 같아 킬 맞네 맞네 오케이 들어가 있을까? 응 사운드 여기 까붓게 났어 라라 여기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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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스 레이스 킬 레이스 킬 진짜 킬 들어간다 나 살아난다 나 살아내야 오케이 그냥 죽음 봐줄게 올라오는거 맞아 하나 살린다 하나 자거의생 삐어으면 편안한데 안에 있을걸 그러면 하나 자거의생 사만 기절 여기 해석인데 아 해석이 아닌데 아래 아래 있네 아래 레이스 좋은가 못 잡고 못 잡고 레이스 못 잡고 랩 랩 랩 랩 랩 하다 랩 해석인데 아 해석이 아닌데 아래 아래 있네 아래 레이스 좋은가 못 잡고 랩 랩 랩 사라졌어 에잇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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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얘도 레이스인데 얘도 레이스인데 얘도 레이스 혼자인데 왼쪽에 혼자야 안에 있었거든 위로 올라갔나 본데? 이제 간다 살렸다 아닌가? 윗사운드 위에 있네 다 깼고 어디가 포탈 속 어디가 도망갔어 자리만 먹어 난 이걸 잔다고? 앞에 맞자 입고 맞자 입고 맞기 시작 온 공선전 온 공선전 온 난 여기서 있어야겠다 여기는 뭔가 좋은 스나이퍼 위치 포인트가 없어 이렇다 할만한 데가 없어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이거 올라갈 수 있어 크리프 안 달린 것보다 안 되는 것 같네 안돼 뒤에서 살린 사운드가 왔는데 누구지 앞에 온다 앞에서 온다 싸우네 마중 나가자 이거 두 팀 다 밖에서 싸운다 본격적으로 푸쉬 한 적 핫힛 밀러 간다 아 크레이버 멀리 멀리 싸우고 있어야 정리하자 그냥 한 적 핫힛 깨끗해 놓고 라라 개피 올라간다 천천히 해 천천히 둘 다 개피 끝 끝 끝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안 유튜브에 올리게 올릴게 당신이 엘픽스 챔피언입니다